저희는 딥센트랩스라는 팀이고요.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과 산업 디자인, 그리고 향기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최근에 만든 회사입니다.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이 아롬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 아롬은 향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DIY하고 조향을 하고 할 수 있는 제품인데 흥미롭게도 이 제품 자체가 인공지능과 IoT 기능이 들어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향기, 그리고 농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에 원하는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자신이 사용했던 향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런 향기를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많은 유통채널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비즈니스가 발전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자 이곳에 참여를 했습니다. 이게 6월이면 제품이 나올 거고요.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서 제품이 출시되면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과 그리고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유통사들과 해서 아마 시중의 고객분들이 곧 만나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